네, 저희 이제 짜이의 용법을 본문에서 살펴봤기 때문에 조금 더 심화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기억하시는지? 자, 이거는 짜이 뒤에 짜오라는 동사가 왔잖아요. 그럼 짜이는 뭘까요? 그쵸, 부사로 뭐 뭐 하는 중이다.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저희 예문으로 살펴봤던 네, 이건 뭘까요? 자이 뒤에 디테일 잔 부진이라는 장소가 바로 왔네요. 그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. 그쵸, 동사로서 어디어디에 있다. 다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두 번째 읽어볼까요? 자, 여기서는 자이 뒤에 재팡 베이 라는 장소가 오긴 했는데 그 뒤에 또 마이라는 동사가 왔어요. 그럼 이 자이는? 그쵸, 어디어디에서 라는 계사입니다. 다시 한 번 읽어볼게요. 자, 세 번째 볼까요? 자, 여기는 자이 뒤에 바로 마이라는 동사가 왔네요. 그쵸, 자이는 부사, 뭐 뭐 하는 중이다. 좋습니다. 잘하셨어요. 자, 그 다음 저희 부용, 부용 한 번 볼게요. 자, 부용하고 좀 비슷한 뜻. 네, 부용, 부비, 용, 부자오가 있었죠. 한 번 하나씩 따라해 볼까요? 좋습니다. 제가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사용 가능한 문장을 하나 가져와 봤어요. 배달 주문할 필요가 없어요. 만들어 먹으면 되지, 왜 배달 주문을 해? 배달 주문할 필요가 없어. 이 문장, 부용, 디안, 왓, 마이. 에이, 왓, 마이가 밖에서 사다거든요. 그래서 디안은 주문하다잖아요. 그래서 밖에 주문해서 사는 거. 즉, 그쵸, 배달 주문할 필요가 부용, 없다. 자, 그럼 이 부용을 세 가지로 한 번 바꿔 말해 보겠습니다. 자, 두 번째, 부비, 디안, 왓,마이. 세 번째 좋습니다. 그래서 배달 주문할 필요가 없다. 무용.와말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.